최고와 최악의 종목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최고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최악이다 이것보다는 여기서 종목을 가지고 이게 왜 많이 올랐고 떨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공부도 좀 하고 종목을 통해서 네, 그래서 단순히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는 드림 시큐리티를 최고의 맛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게 보안주가 보안솔루션 네, 장난 아니었어요. 특히 라운시큐어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 관련된 여권, 관련된 사업을 SK텔레콤 관련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라운시큐어가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면서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도 변동성은 크지만 상승폭이 줄어들지는 아직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신 여권 관련된 이슈들 만만치 않구나라는 건데 라운시큐어가 급등하면서 다른 보안주들, 케이스아인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같이 끌어올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거고요. 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조금 한참 되긴 했는데 모바일 보안주를 얘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성장을 할 때 4차 산업과 결부시켜서 성장을 한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은 연결이니까 연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고리 하나가 끊어진다. 해킹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는 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 망, 거미줄 같은 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바일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를 말씀드리는 건 지금 따라잡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모바일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유무선 보안 솔루션 공공업체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일반 기업의 보안 솔루션들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 스마트폰 기반의 안면 인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안면 인증은 이제 얼굴을 그렇죠. 요즘은 이제 비대면 네. 그래서 얼굴을 인증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앞으로 훨씬 더 이제 다변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편해요. 출근 인증을 할 때도 이렇게 카드나 이런 거 안 찍고 지문 안 찍고 그냥 얼굴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면 인증 시스템이 예전보다 많이 좀 발전을 했고 기업들이 대부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 렌털을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이 좀 되고 있어요. 요즘에 렌털 서비스가 또 많이 뜨고 있거든요. 공유경제가 정말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공유경제. 앞으로 이 공유경제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포털에서 자주 오르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실감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아쉬워요. 그게. 실시간 검색어 보면서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기는 하거든요. 아 네이버. 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실금 없고 다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해야만 이제 찾을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공유경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 그에 따라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것도 실적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작년 영업이 전년비 7배 신가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퀀텀 점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급등했던 종목이 급등해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고 급등했다가 지키다가 한 번 더 레벨업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급등했다가 지키고 레벨업하는 종목들은 한 7, 80% 이상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과거 패턴 분석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매매하실 때도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을 하실 때 주가의 하반 경직성이 잡히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에 매물대가 아직 소화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한다면 한 템포 더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2018년에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최고의 맛 이번 주에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죠? 일단 숙제를 하나 내주셨네요. 2018년 매물대를 찾아봐라. 그렇죠. 그거는 차트를 길게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가 있었죠. 이번 주에 선거가 있었는데 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내년도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서문을 연다는 건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왔다는 소리죠. 그렇죠. 정치 테마주인데 일단은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종목은 크라운제가고요. 무슨 이름을 안 밝힌다는 거예요? 특정 후보의 이름을. 후보 가능성 있는 사람의 이름을. 그런데 이게 주식에서는 혈연하견 지한이 너무 잘 통해요. 그런데 아까 말이랑 배치되는 게 실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테마를 또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크라운제가. 저는 이제 초코파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초코파이파와 OS파로 나눠진대요. OS 좋아하세요? 초코파이 좋아하세요? OS가 맛은 좀 더 있지 않나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네. 저는 이게 스폰지 같은 초코파이 그 느낌을 좋아하는데 크라운제가 하면 OS도 있고요. 요즘에 흥행하는 게 신짱이라는 제품이 있대요. 신짱. 신짱. 신짱이라고. 딱딱한 과자. 맞습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제품이 굉장히 흥행이 됐대요. 그리고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200억이 계속 따박따박 찍혀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도 안정적이고요. 또 대한민국 과자 열풍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한국 마스크, 한국 음식, 한국 과자 열풍이 또 분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 크라운제가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왜 가냐면 그 Y테마주라고 그러거든요. Y테마요? Y정치인 테마주. 아, 네. 이름을 얘기 안 하니까. 네, 근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죠? 많이 가는 곳들은. 그러니까 시총이 좀 낮았다가 품절주였는데 주식이 없는 종목들이 딱 Y테마주로 엮이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유통주의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사도 급등이 나오니까. 네, 근데 참 지금 순한 매력은 엄청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결말은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결말은 하락이에요, 다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기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간?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8월까지, 7, 8월까지는요. 더운 여름까지는 인물 테마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식 테마주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주기가 있군요. 네, 그리고 나서 1월부터 3월까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그때는. 방향이 딱 나오는 순간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고. 그렇죠. 오히려 그때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식 테마주 투자 방법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또 참여할 수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보고 싶고 또 제 시황이라든지 정보들, 공부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장 갈 겁니다. 답장 받으시고 문자 확인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주제는 안 바뀌어요. 네, 항상 주제는 똑같습니다. 트렌디한 종목을 보자 이런 의미고요. 그렇죠. 이데일리 웹에서 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다양한 부분들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